복숭이를 시킬거야 아마도 머리가 자랄거야 acted 실 спокойんだ 살짝 박혁거세 느낌으로 아니. 박혁거세 말고. 저 뭐야 옥녀, 느낌으로 동굴에서 시작한다 뭐 어떻게 하면 돼, 컨셉 뭐 원바할 때 공 살리듯이지 아오 Tiny 무조건 살리는 고디가드야, 고디가드 난 그냥 뜨거하하 하하하하니 있으면 돼 나 왜 자방이냐 아 그러면 니 정장 그 옷 없냐? 커스텀에? 나 왜 4번이냐고 니가 용룡이보다 초대를 늦게 받았는가 없지 한심한 새끼 그냥 니가 더 못해 왜 4번이냐는 줄 알았어 어? 아무도 당연하지 누가 이딴 데 들어와 여기 여기 누구 이딴 데를 누가 들어와 자 1번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어? 나갔는데? 야 진통제는 하나 진통제 네네네네 진통제는 4번이 뭐가 되겠네 뭐야? 사시죠 2번님 탈출하겠습니다 1번님 후후 후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ani 야 3번 타 3번 타 보디가드를 냇혀 보디가드를 bodd를 주키라? 보스를 지키 야아아아아아악 야 보스를 지켜라 하라고 우리 미빴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아 빨리 ... 일단 나와서 썸네일 하나 찍자 여기 4명이서 타고 댕기냐? 아! 다 나와 VIP 걸어 나오듯이 뭔데?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일로 와봐 와봐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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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좀 아가리 좀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양옆으로 뒤 야 2번은 나를 나, 내 쪽을 봐야지 좋았어 자 2번 헬멧 벗은 다음 한 번 더 야 하나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됐어 됐어 쓰레기 억 Nadoon 약간 보디가드에 고충을 할 거 같애 아무리 지키기 싫은 의뢰인을 지켜야 준다는 거 아 여기 수손 수손 저흰 돈 안받는데요? 그럼 죽여도 되는거 아니야? 맞아 맘에 안되면 죽여서 보스야 잘 따라오라고 보스년아 어이없네 내가 귀를 뚫을게 간다 저 혼자 또 쳐가는거 봐 의뢰인이 여기 있는데 보스 말 들으라고 보스 기강좀 잡을까요? 어 야야 다리 있다 다리 사람있어 다리 다리 사람있어 다리 있어 다리 왜케 호들갑이요 아 보스를 지켜야되 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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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뒤에 있어 이 개XX 야 나랑 같이 가면 안되야 좀? 아 일로와 일로와 내려가 내려갔어 내려갔어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? 자 산개해 아 나 얘랑 붙어있기 싫은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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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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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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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 위에 있다 아야야 집조 집조 집? 무시다 왜이래 집 집집집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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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기장 한 명 기장 좋아서 위치 말해 위치 말해 아 앞에 하나 더 있어 위치 말하라고 나 너희들의 힘이 되줄게 랩돌 핑핑핑 2번핑 알았어 야야 4번 여기 여기 정면 내가 핑 찍었어 야 여기 여기 정면 정면 집 나무 나무 어 뭐야 왼쪽 왼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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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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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너무 못 쏴 나 얘랑 붙어있으면 안될거 같아 노래도 있다고 노래도 있다고 못 써봐 아 얘 너무 못쓴다 진짜 야야야야 필 필 아니야 필 아니야 야 뒤 뒤 야 2번 뒤에 2번 뒤 2번 뒤 2번 뒤 야 야 벌써 살아있어 나 빨리 살려줘 아니 혼자 4명 잡았어 내가 이거 뭐하는 짓 아니야 아니야 한 명은 내가 잡았어 어? 200으로 내가 잡았어 이거 안되겠다 나 폭탄 폭탄 하나 들어야겠다 아 좋은데 야 2번 완전 스왓이야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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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쓰레기 야 보선에 가방 내려놓으십시오 야 야 얘 근데 진짜 돈 많은 부자같아 하하 하하 중국인 중국인 하하 쯔쯔쯔쯔거라 아 야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하지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중국인이 왜 인종차별이야 하하 중국인이 왜 인종차별이야 야 일단 자기장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제 옆에 붙어계시죠 야 2번 옆에 붙어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 방금 내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살았다니까 나 얘랑 붙어있으면 안될거같아 옆에 안 붙어있어가지고 산거라고 아니 역시 탱커 내가 도발 걸어주잖아 근데 한타에 쓸모없는 도발이었다니까 어 뭐야 이쪽 쏘는거 아닌거 아 니 쏴? 우리 왔던길 우리 왔던길 어 있다 있다 핑핑핑 핑 찍었어 야 여기 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핑핑핑 아 뭐야 아 씨 야 왜 이렇게 굴러 아 뭐야 creep 뒤따 아 아 뒤에있어 뒤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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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 위에 언더 위에 있어 안죽었어 안죽었어 어허허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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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내가 어디 보고 있는 줄 알고 자꾸 뒤래 내가 니 시점을 보고 있었어 쿠쿠다스를 지켜 이거 좋다 좋은거 맞아? 이거 딱이다 복수를 시킬거야 아마도 머리가 자랄거야 근데 이 복장 너무 들어온게 팬티가 여실하게 보이는데 속바지야 속바지 절대 아니라고 우리보단 잘 안보이잖아 우리는 그냥 팬티가 보이는데 내 팬티가 진짜 새하이 새하 새하이 나 슈탄 챙겨야겠다 2번님 2번님 으아아아악 부스스에 카우팡 끼고 있어 저격수야? 아 저기 야 혼자 먼저 나가지 말라고 집결하잖아 니네들 존나 답답해서 안되겠어 혼자 당기지 마세요 혼자 두질 마세요 갑시다 여러분 자 그냥 들어가죠 나 이 새피 아니 보스 보스 새끼 감시할게 내 뒤에 딱 들어갔어 빨리 은연어패 은연어패 하면서 갑시다 너무 멀다 야 시간이 없어 1번 쪽으로 돌아갑시다 푸트캠프 쪽 말고 보스 보스 둘러싸 난 보스가 남들 손에 죽일 이리 내 손에 죽었으면 난 우리 삼각 진영 안으로 와 빨리 야 슬슬 어 위험한 곳이니까 잘 지켜라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편하긴 하다 야 VIP 지키는 거는 보디가드 몫이라고 이들이 알아서 안내를 하라고 나 지금 별로 생각 안 하면서 하고 있거든? 야 내려가서 이 집을 먹자 됩니까? 지금 안개라서 애들 안보이거든? 빨리 내려가서 날 지켜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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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라 뭐야 뭐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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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가 아 미친 포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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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살았어 왜? 야 이게 왜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넵 야 저게 왜 이렇게 튕겨 아 뒤에 오는 애들을 잘 잡았어야 돼 야 뒤지니까 향 펴졌네 씨 확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